동관님 당첨내역 입니다 동관님 14,17,36,9,33,36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비드는 저는 기본말 항상 하니까 뭐 단무지는 안되니까 전원에 여러분들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마시구요 항상 단무지는 안된다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단독방 되신 분들 또 축하드립니다 14,17,20,36 또 조합 때문에 안되신 분들 힘내시구요 동관님도 너무 축하합니다 9,14,33,9,14,14,20,38번 그리고 또 14,14,33,36,9,14,36 지금 패턴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거는 1,2주 정도이 지나면 잡을 것 같아요 형님들 자동 패턴은 1,2주 쓰면 잡을것 같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예상수 이제 어 잡힐 것 같아요 예전처럼 5.5 수 출 6.5 수 에 출력 기대해 봅니다 네 너무 고생했구요 839회 이제 화이팅 합시다